아이스크림 콧류 3개가 2,000원이야 3개가 2,000원 대박이지 대박 3개가 2,000원이었는데 어떤거 샀까 일단 슈퍼콘 슈퍼콘 이거 민트초코칩 이거 하나 사고 슈퍼콘 바닐라 슈퍼콘 바닐라맛 하나 사고 슈퍼콘 딸기맛 슈퍼콘 맛별로 3개 샀어 슈퍼콘 맛별로 3개 샀고 이게 2,000원이고 이거 뭐 슈팅스타 이것도 사주고 슈팅스타 월드콘 하나 사주고 월드콘 요맘때 블루베리 요맘때 그리콘 블루베리 3개가 2,000원이기 때문에 총 6개 6개 4,000원 대박이야 대박 콘 아이스크림이 3개가 2,000원이면 대박이야 짠 대박 대박 콘 아이스크림이 3개가 2,000원이거든 그래서 총 6개 샀어 4,000원어치 6개 샀어 일단은 짠 슈퍼콘 요즘에 손흥민 되게 잘나가잖아 손흥민이 CF 찍은거 슈퍼콘 슈퍼콘 맛별로 4개 다 샀거든 슈퍼콘 초코맛 슈퍼콘 바닐라맛 슈퍼콘 딸기맛 슈퍼콘 민트 초코칩 콘 아이스크림 3개가 2,000원이기 때문에 총 6개 4,000원 주고 샀거든 슈퍼콘 일단은 슈퍼콘 맛별로 4개 샀고 슈퍼콘 맛별로 하나 둘 셋 넷 슈퍼콘 4개 맛별로 4개 샀고 짠 슈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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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컬러 아무튼 이거랑 짠 월드콘 월드콘 이렇게 총 6개 총 6개를 4,000원 주고 샀어 원래 콘 아이스크림 알다시피 콘 아이스크림 좀 가격이 비싸잖아 콘 아이스크림 보통은 가격이 한 1,5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하잖아 너무 비싸잖아 근데 지금 동네 마트 생사해갖고 3개가 2,000원이야 대박이야 3개가 2,000원 대박 그랬고 총 6개 총 1,2,3,4,5,6 3개가 2,000원이기 때문에 총 6개를 4,000원 주고 샀어 대박이지 대박 대박이야 이거 또 또 또 또 또 또